이미 이미 자기소개는 하셨지만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만의 전통인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근데 팀으로 저희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한 번만 별명을 말을 하면 되는데 호민씨는 오늘 혼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 말하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이룬 교대 섹시 호민 나는 나는 호민 데뷔 10년 나는 이룬 디제이다 나는 호민 체력 딸려 나는 이룬 나도 딸려 나는 호민 그치만 힘 아 좋습니다 그치만 힘까지 아 좋습니다 아 역시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잘 해주셨는데 아 네 어 이제 데뷔 10년 되셨습니다 네 어 좀 이제 남 좀 뭔가 남다른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팬분들에게 10년 됐으니 한번 한마디 하시죠 네 어 되게 어 뭐야 지금 밖에 팬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어 저희 팬 우리 팬들은 어 10년 동안 저희가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너무 힘을 내줘서 고맙고 네 그리고 또 팬들이 되게 뭐라야되지 되게 단단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 가지고 울지 않을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네 아무튼 우리 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밖에 추운데 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좋습니다 팬분들에 대한 사랑 돋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체력 달린다고 하신다 네 네 체력이 왜 네 뭐 그러니까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아 요새 조금 힘드신가봐요 네 아 준비한 동안 네네네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아 좀 그랬어요 아 뭐 뭐 10년 정도 10년 10년 10년이라는 사실 생활 사이에 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힘든 일도 네 있는 거겠죠 네 아 그렇지만 오늘 힘을 내주신다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호미씨와 함께 파이팅 넘치게 아이돌 라디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